수업 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주차에 비해서 응시 논수가 확 줄었죠 지금 보니까 뭐 저만 줄어든 게 아니라 전 과목이 다 줄어들었다라는 거 자 오늘 뭐 지난 1주차 때 문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들도 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좀 보시면 그래도 답 찾는 데는 조금 더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오늘 2주차 거 정의했으니까 다음 3주차 때 올 때까지는 1주차 2주차 거 계속 반복해서 또 봐주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주차 문제 한번 정의 한번 하도록 하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자 가끔 우리 조세 총론 문제에서는 용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한번 보죠 1번 보니까 납세 의무자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딱 하나 무슨 단어예요 징수 징수 그래서 요 징수 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뭐 한다 그래서 납부한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한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징수 의무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징수라고 이야기하면 특별징수나 원천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자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대신 누구를 물어볼 때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누가 들어가야 되고 징수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물어보느냐 납세 의무자를 물어보느냐 이해되셨죠 납세 의무자하고 징수 의무자하고 구분할 줄은 아시죠 내 세금을 내가 내면 납세 의무자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내주면 징수 의무자 걷는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징수자를 쓰는 거예요 걷는다 그래서 이해되셨죠? 근데 두 사람 다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니까 납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특별징수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우리 특별징수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특별징수는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우리 특별징수랑 같이 구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보통징수죠? 그래서 보통징수란 뭘 이야기한다?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통징수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무슨 글자가 나와야 되고 고지서가 나와야 되고 특별징수는 글자 그대로 특별히 징수하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너가 징수하기가 참 여건이 좋으니 네가 대신 징수해 이걸 무슨 징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징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제2차 납세의무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자 그러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가 없대요 도대체 어떤 경우예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털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세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거둬들이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 2차 납세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납세의무하고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대 납세의무자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 납세의무자고 제가 연대 납세의무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저랑 같이 제가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걸 연대 납세의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책임져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연대 납세의무라고 하는 거고 납세자가 아예 납세의무를 뭐할 수 없는 상황?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납세자의 가름에서 대신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을 뭐라고 하고요? 2차 납세의무라고 하고 그래서 2차라는 글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차가 있다는 이야기는 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1차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차 납세의무자를 본래 납세의무자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을 탈탈 털었는데도 더 이상 걷어들일 게 없다 그때 가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네가 책임져 이게 누구냐면 2차 납세형자예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에 표준세율이란 이랬죠? 우리가 표준세율이란 어떤 세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는 세율을 말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다? 50% 5번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야 될 게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어떻게 된다? 체납처분비가 1순위죠 체납처분비, 그 다음은 지방세, 그 다음은 가산세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범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가산세라는 것은 뭘 이야기한다고 했었냐면 해당 세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다 결국에는 가산세는 지방세 범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가산세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방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데 징수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징수할 때는 뭐가 먼저다? 체납처분비가 먼저 매각비용이니까 그리고 돈이 남으면 원금하고 이자로 나누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뭐부터 징수한다? 원금부터 징수한다 그래서 그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지방세 징수할 때 이 안에는 가산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돈이 남으면 그때 가서 뭐까지 징수하고? 가산세까지 징수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꼭 처음부터 고지서 받아서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부에서 결정해서 뭘 보낼 것이다? 고지서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고지서를 받았으면 고지서상 뭐가 있어요? 납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안 내면 다시 뭘 보내요? 고지서를 보낸다거나 또는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또는요 최고장을 보낼 겁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할 겁니다 그래도 안 내면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때 이 매각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 고지서에 들어가 있는 세금인 지방세를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 다음에 납기가 지나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 붙을 거다? 가산세가 따라 붙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압류에서 매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다?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라고 한다 이 세 개를 매각할 때 뭐 할 수 있는 돈이다? 징수할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이걸 징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어차피 가산세는 여기에 포함돼서 징수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방세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돈 중에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다 징수 순서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이죠?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요 양도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농어촌특별세는 다 들어가죠? 농부는 부지런하다 기억나시죠?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지방교육세는요? 거기서 내가 왜 지방교육세를 두 개를 썼대? 하나는 어디가 어디가서도 한 사람만 아 여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지방교육세는 취득하고 보유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양도 단계에서는 나올 수 없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취득 단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더라도 어디에서는 안 나온다? 취득 단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양도 단계에서만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양도니까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뭘 찾으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지금 뭐 부터 봐야 돼요? 아니죠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건 아니죠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국세를 물어봤다 지방세를 물어봤다 다 물어봤다 다 물어봤다 그거부터 보고 들어가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제 나올 때 이렇게 세목이라고 줬으면 국세 지방세를 다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를 지방세만 줄 수도 있고 국세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버릴 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먼저 국세를 물어봤는지 지방세를 물어봤는지 다 물어봤는지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양도 단계를 물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돼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방교육세 특히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지방교육세는 어디하고 어디에서만 나온다?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만 나온다 두 번째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만 나온다 다만 그게 양도 소득세인 경우에는 그냥 양도 단계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양도 단계에서도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임대하고 양도가 다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양도 단계에서만 나오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농부는 부지런하다 기억하시고 인지세는 매매계약세만 붙으니까 취득하고 무슨 단계에서 양도 단계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답은 몇 번? 3번이죠 그죠? 네 그래서 3번은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뭘 물어봤느냐 하면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럼 보죠 1번에 첫 번째 일단 뭘 물어봤느냐 성립 시기를 물어봤네요 근데 뭐예요? 소득세예요 자 소득세 앞에 딱 두 글자 예정이나 원천징수다 이 글자만 없으면 무조건 무슨 글자 나와야 돼요? 요게 나와야죠 이게 기간이 뭐한 때 끝나는 때라고 나와야죠 대신 예정신고라고 나오면 그때는 달에 말일이 나와야 되고 원천징수라고 나오면 지급하는 때라고 나와야 되고 이 두 단어 예정신고라는 단어하고 원천징수라는 단어 빼고는 다 무슨 글자 나와야 돼요? 기간자 나와야 돼요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이 뭐하는 때 끝나는 때라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역시 똑같은 소득세입니다 똑같은 소득세인데 그 앞에 무슨 글자 들어가 있어요? 예정자가 붙어있네요 그때는 무조건 무슨 글자 나와야 돼요? 달에 말일이 나와야 되고 자 2번은 뭘 물어봤나요? 확정을 물어봤죠 그죠? 자 우리가 확정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요 신고로서 확정되느냐 아니면 결정으로서 확정되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뭐 줬어요? 소득세를 줬습니다 그려놓고 보니까 결정하는 때라고 돼 있네요 자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그렇죠 신고하는 때가 돼야 돼요 근데 뒤에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안 했다고 나왔잖아요 신고를 안 했다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정부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가 확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원칙이라고 그랬으면 언제가 돼야 돼요? 신고하는 때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도 역시 확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신고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세금인데? 종합부동산세인데 자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로서 확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전제조건은 납세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신고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냥 원칙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신고하는 때가 아니죠 원칙은 결정하는 때가 돼야죠 납세자가 신고를 했다라고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신고가 맞아요 종합부동산세는 두 개가 다 가능하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처음부터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일단 확정을 물어봤는데 보니까 뭐예요? 수정신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수정신고는 그 신고로서 그 신고로서 확정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정신고하고 구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아노 신고죠 기아노 신고는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고 왜냐하면 기아노 신고는 무신고자가 하는 거니까 수정신고는 과소신고자가 하는 거죠 앞서서 신고된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확정력이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그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수정신고는 어떤 확정력을 가지느냐 증액이다 감액이다 증액이다 왜냐하면 과소신고자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5번을 보시게 되면 납세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납세무가 뭐할 당시에 세법에 따른다? 성립할 당시에 세법에 따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납세무라는 것은 일단 먼저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성립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성립된 걸 뭐하는 거예요? 확정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확정을 시키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렇죠 이 성립 당시에 어떤 내용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무의 확정은 납세무가 뭐할 당시에? 성립할 당시에 세법에 따라라 성립할 당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확정이 돼요? 결정으로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걸 결정을 하려면 일단은 6월 1일 현재 재산이 있어야지만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은 6월 1일 현재 뭐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재산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그 결정이라는 것은 6월 1일 현재 재산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 공무원 시험지에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내느냐 납세무의 확정이란 확정이란 최초로 납세무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최초로 납세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납세의무를 뭐하는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납세무는 존재했다 안 했다 이미 존재한 걸 추상적으로 존재한 납세무를 얼마냐 얼마만큼을 언제까지 낼 거냐 그걸 그냥 단순히 구체화시키는 과정인 거지 없던 납세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게 생기려면 전제조건은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성립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납세무의 확정은 뭐에 따른다? 성립에 따른다 확정 자체는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올해 타시험 문제에서 지금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5번 둘 다 우리 시험지에서 타시험에서 올해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4번 같은 경우 주의 많이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하노 신고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라고 그랬죠? 기하노 신고는 확정력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 그러기 때문에 기하노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무슨 절차가 따라온다? 그렇죠 결정이라는 절차가 따라온다 납세자가 기하노 신고를 하더라도 결정이라는 절차가 따라온다 언제까지? 3개월 그걸 꼭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두 번째 수정 신고는 신고로서 확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경정 절차는 없다 수정 신고를 했으면 대신 그 수정 신고는 전체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증액된 부분만 확정력을 가진다 감액이 아니라 증액 전체가 아니라 증액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해 너